6278번님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매수가 11만 1924원에 비중이 16.5%입니다. 2021년 1월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설 이슈로 매수 후 물타기를 해서 지금의 매수가가 나왔습니다. 기다려야 하는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오늘은 기다릴까요? 손절할까요? 가 참 많네요. 소장님,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좀 기다려 볼까요?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한 번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올 3월에 이러한 구간들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또 복귀설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4월에도 한 번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때 시점에서는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본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매직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되니까 홀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란 시그널이 나와주고 또 여기 구간들을 보면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시점에서 내가 50%라도 정리를 했다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을 때 100%를 하든 아니면 다시 여기서 또 대반등이 왔었습니다. 이때라도 정리를 다 했었으면 지금 같은 시점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았겠죠. 지금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파란 다이아가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빨간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단기 반등에 불과한 거죠. 과감하게 저는 지금 8만 원 내외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비중 16%, 아까처럼 80%, 90%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 셀트리온 제약을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지금 7만 원, 8만 원대에 놓여져 있는. 흔히 얘기해서 차라리 삼성전자 7만 원대에 가서 물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롱플레이를 하시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시니까 정말로 나는 이걸 너무 못 팔겠다고 하면 반이라도 이걸 정리하셔서 삼성전자로 그냥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매도하는 게 낫다. 삼성전자 쪽으로 차라리 눈을 돌려보자. 라고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